Q. 이지훈의 옷을 입기 위해? 안녕하세요. Z마켓을 사랑하는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이지훈입니다. 저는 평상시에 옷을 저도 독특하게 차려입는 편이 아니고요. 편안한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티셔츠 같은 게 굉장히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프린트 돼 있는 옷들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멋있고 여름에 청바지나 아니면 반바지에다가 쉽게 입을 수 있는 옷들 너무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꼭 구입하고 싶더라고요 플마켓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